안녕하세요. 명지영의 이슬가공입니다. 레하레 디 루스틱에 위투베의 윌리아 리트라고요. 리트 폼 왈트 맥렐라인. 그 오페레타의 여자 아리 하나 올릴게요. 처음에 성악 선율하고 반주 한번 올리고 그리고 발음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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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절 간 다음에 2번을 마무리 할게요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해석하고 한번 가사 자세히 읽어 볼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서 예거가 젊었었나 봐요 그래서 부르쉬은 청년을 이야기해 굉장히 젊은 그 남자 dem wurde so eigen zu sehen eigen이라는 건 어떤 소유에도 되고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확 박힌 거예요 er schaute 그리고 쳐다보았다 und schaut 쳐다본다 auf das Waldmachtlein hin 앞에는 Waldmachtlein 있는데 이가 빠졌는데 뭐 그거나 그거나 비슷해요 Waldmachtlein hin 자꾸만 그 그 윌리엘을 자꾸 쳐다보게 된 거예요 und 그리고 ein nie gekantlein nie는 부정이에요 gekantlein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의미예요 shout-up shout-up 그러면 이렇게 전율이 끼치면서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fast fast는 뭐를 잡다예요 take 같은 의미가 있어요 den jungen jägersmann 그 알지 못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전율이 그 젊은 사냥꾼을 사로잡은 거예요 den jungs voll den jungs voll den jungs voll 뭐 그리움 동경 아시죠 voll은 full이에요 den jungs s 발음하고 닫힌 이 발음 den jungs voll thing thing은 er an anfangen 몸으로 시작하다 er stil zu seufzen 근데 막 그리움에 사무쳐서 그 사냥꾼이 stil 고요히 한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음 그 그 마음이 막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음 음 traut 그러면 trauen list 는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정말 너의 그 연인이 어 연인이 되도록 허락해줘 뭐 그런 그런 의미예요 vilja o vilja vastust du mi an 자 tu st du tu st du st는 가볍게 du는 du 발음을 하세요 vastust du mi an an tun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tu는 du 동사예요 그래서 어 넌 도대체 음 내게 나를 어떻게 한 거야 뭐 왜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사로잡은 거야 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사로잡다도 있고 뭐 매 그 미혹하다 뭐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 내 마음을 어떻게 한 거야 방 방은요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flit ein lieb kranker man lieb kranker 그러면요 lieb은 사랑이고 kranker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우리가 상사병 뭐 이런 거 그 사랑으로 막 그 마음이 아픈 번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그 flit 그러면 간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거 flit 이것도 길고 또 닫힌 바라며 방 flit und zog ihn hin ein in ihr felsges haus zog zog hin ein 어느 안쪽으로 끌어들였다 어디로 그녀의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felsges 그런데 이게 지금 felsen 아까 바위잖아요 그러니까 숲속에 사니까 숲속에 사니까 바위로 지어진 집 뭐 그런 의미로 쓰였을 것 같아요 dem dem burschen die seine vergangen fast sind so liebt und so kust kein irdisches burschen burschen 아까 사냥꾼이죠 그 젊은 청년 die zinne verg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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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n 되게 모호한 그런 건데 음 이제 그녀의 집으로 이 젊은 아이를 젊은 청년을 데려간 거예요 so liebt 그리고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키스를 했는데 kind irdisches maler irdisches liben 아시죠 그게 그냥 일상에 세상에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 세상에 어떤 지상에 어떤 킨트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 빌리아를 어떤 그 사람도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키스를 할 그런 것들을 뭐 경험을 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어떤 열정적인 그런 에로틱한 장면이 있었나 봐요 als sie sich dann satt geküsst als 뭐뭐 했을 때예요 sie 그녀가 dann satt satt 라는 거는 배부른 건데 아주 충분히 라는 의미예요 그냥 아주 아주 오랫동안 아마 키스를 했나봐요 그리고는 그랬을 때 ferschwand ferschwand ferschwanden ferschwinden 사라지다 sie zu der selben frist frist frist는 어떤 그 정해진 기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키스를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함께 있다가 정말 딱 그 정해진 시간이 되었듯이 그냥 그녀가 사라져 버렸대요 einmal 한번 hat noch dir arme sie geküsst arme 라는 건 그 소녀들 이야기해요 그 불쌍한 그 사람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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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e 그녀에게 geküsst 인사를 했대요 아는 척을 했는데 딱 한번이었대요 이 한번에 굉장히 정열적인 사랑을 지금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